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 레이디스 배틀 추첨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즌과 추첨식의 진행을 맡은 박상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힘든 대결을 뚫고 이 자리 16채팅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에게 든든하게 지원자가 돼줄 여덟 분의 감독 멘토 BJ가 기다리고 있죠. 자 오늘 추첨식을 시작하기 전에 진행 방식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즌보다도 이 남성 BJ분들의 외모가 많이 출중해졌어요. 지난번에는 대표적 지코. 지코씨가 오셔가지고 뭔가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제 본격적인 추첨식이 진행이 될 텐데 어떤 분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저희가 지금 모셔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먼저 멘토 BJ의 여덟 분을 한 분 한 분 호명을 하면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챌린저 800점 개인적으로 입니다. 야 좋아요. 제일 높아요. 예 챌린저 800점 가장 높고. 가장 높고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롤에 있어서는 내가 능력이 가장 출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출중하죠. 라이벌 없습니까 여기서. 라이벌 일단 꼽고요. 교육을 잘하세요. 교육 잘하고. 말을 잘하고. 일단 얼굴도 잘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저 옹플레이어나 꿀탱탱. 잘생겼죠. 아 맞아요. 어제 해느라 별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으로 여기서 어필할 수 있는. 뭐 각오 한 말씀 해주셔야죠. 누나들 좀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누나 같은데.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누님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자리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꼬꼬갓. 일단 저번 시즌에 제가 이루고자 하는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우승권에 다가갈 수 있는 팀이 저를 뽑아줬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조사요? 눈에 확 들어오는 팀이 있어요? 아마추어 여자 3대 정글러. 염정현. 네. 저기 계시죠. 네. 프로까지 경험할 정도면. 노하우가 엄청나잖아요. 많이 했죠. 많이 했고. 4관권 멤버가 저를 뽑아주면은. 오. 결승전에 가지 않을까요. 저는 탑을 정말 잘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 마스터 티어 때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번 시즌에 좀 봤거든요. 봤는데. 초홍 누나 팀이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 여자친구가 여기 나왔거든요. 어.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속해있는 팀은 무조건 그냥. 뽑아주겠네요. 네. 뽑아주겠네요. 그렇죠. 어. 전 시즌에 이제 챌린저. 챌린저. 시즌 3때부터 제가 과외나 개인과외도. 강의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여기서 좀 이 팀과 팀을 이뤄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저는 16팀 아무 팀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어요? 다. 그럼 첫인상으로 봤을 때. 딱 여기서 16명 있잖아요. 난 초고로. 이분과 이분여 팀을 하고 싶다. 눈에 확 들어오는. 가슴 떨리게 만드는. 그 열정으로요. 여러분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검은 옷을 좋아해서. 검은 옷을 좋아해서. 그러면요. 저분이 전혀 못 왔으신 분 계속 쳐다보고 계신데. 저분이죠. 아이컨택 해주시고. 보내세요. 이 느낌을. 이런 느낌을 뽑거든요. 아시죠? 제가 검은 옷을 좋아하는 게. 그쪽 분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검은 옷을 좋아해서. 그리고 뒤에 있는.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이 좀 짧아요. D는요. 어 아니요. 차별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아까. 또 말씀드리다시피. 검은 옷을 제가 좋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검은색 원피스. 저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시즌2부터 잘했기 때문에. 실력적으로 개인적으로 여기서 원탑이다. 그건 아니고.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아닌데. 네. 꾸준히. 꾸준히. 잘하고 있었다고. 1대1 하면. 거의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믿을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난 천사다. 마음도 천사죠? 착하죠. 예. 돈도 잘 쓰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